박근혜 대통령은 해외만 나가면 빛이 납니다. 동화 속 공주처럼 황금마차를 타고 버킹엄궁으로 들어가는 모습, 유창한 외국으로 연설하고 해외 언론과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은 국민들을 으쓱하게 합니다.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 10대부터 국제무대에 익숙한 박 대통령의 진정한 강점은 의전이라는 말이 이해됩니다. 국내에서는 단 한 번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는 단 한 번도 국정을 제대로 설명한 적 없다는 것도 우리 국민들은 의식하지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보도하는 언론들이 대부분 대통령이 엄청난 정상 외교를 펼쳤다고 나팔을 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내에서 이런 점수를 해외에 나갈 때마다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인한 현지 언론들의 반응은 국내 언론의 평가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섹스 스캔들로 임기가 얼룩졌다,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들이 있다, 그리고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으로 초반 임기를 탕진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비판이야말로 해외 언론의 솔직한 지적인지 모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어린아이가 벌거벗었다고 했듯이 말입니다. 날이 갈수록 박근혜 정부에 대한 해외 언론의 비판 보도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국내 문제를 외면한 채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이 과연 해당국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이른바 땡박 언론들이 해외 순방을 점수 따는 계기로 만들어준다 해도 내부의 골문 상처를 방치하면 순방 효과란 지워지면 허망한 화장빨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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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